서기 2019년 2월 28일 전원수계 현장매물 생생중계 계속 평창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청정강원도 평창군 방립면이 되겠고요. 소개해드릴 매물 임야 한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임야 한필지인데요. 약 40% 정도가 생산관리지역, 나머지 경사가 좀 센 부분은 농림지역, 보존산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계는 포장도로, 눈이 녹지 않은 부분, 이 임야에 포함이 되어 있는 땅인데요.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고요. 군포장으로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현재 별장이 하나 멋지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별장과 바로 접해져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고요. 경계점은 눈이 녹지 않은 부분, 저 아래에서부터 좌측으로 자작나무 숲,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자작나무가 있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작나무 숲, 그리고 저 비닐하우스와 바로 접해져서 뒤쪽으로 약 50m 정도, 경사가 뒤쪽으로는 좀 일부 있습니다. 50m 뒤까지 올라가 있는 임야 한필지 1431평입니다. 교통접근성은 저 멀리 42번 국도가 현재 조망이 되고 있는데요. 42번 국도에서 차량으로 2, 3분 거리내 위치입니다. 이 야산 밑으로는 띄엄띄엄에서 한적한 전원마을, 농촌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림 면소 제지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 평창 읍내 15분 정도면 읍내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자작나무 숲이 있는 부분 전체 다가 생산관리지역인데요. 이쪽 부분에 개발이 가능하고 건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로 건축행이 가능하시고요.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 전기전화 바로 인접해서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는 입구까지 전봇대가 있는데 서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전원생활하기는 아주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해발 500고지,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소재,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일부 있는 임야 한필지 1431평, 오늘 소개해드리는 희망매매가 1억천만원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환영드립니다. 전화번호 010-3733-2002번, 010-3733-2002번, 박림 면사무소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박림공인중개사사무소, 신영재 소장님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둠이 깔려가고 있습니다. 저녁시간도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